안녕하세요. 매달 그 달에 가면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여행 크리에이터 웜가입니다. 2월에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는 동시에 제주도와 남쪽 지역에서는 유채꽃과 메아꽃을 볼 수 있어 지역별로 다채 좋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도 지역의 유채꽃 스팟을 위주로 2월에 가면 좋은 국내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월에 놓치지 말아야 여행지로는 과연 어떤 곳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제주공항 근처에 위치한 수산봉입니다. 수산봉은 나무 그네 포토존으로 SNS 상에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수산봉 앞쪽으로 수산저수지가 있어 저수지를 바라보며 그네를 탈 수 있는 곳입니다. 수산봉 그네는 정상에 있는 것은 아니고 비 위치에서 계단을 따라 조금만 오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수산봉 그네를 타고 조금만 더 오르면 수산봉 정상에 도착하는데요. 수산봉 정상에는 매야나무가 심어져 있어 매앗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천 방문 시기는 2월 말에서 3월 초입니다. 같이 가기 좋은 여행지로는 구엄리 돌염전이 있습니다. 구엄리 돌염전은 구엄리 주민들이 소금을 생산하던 천연 안반인데요. 차락으로 뚝을 쌓아 바닷물을 가두고 햇빛에 말려 소금을 생산하던 곳입니다. 모양이 꼭 이 과자를 닮은 것 같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삼방산입니다. 삼방산은 제가 만든 달력 6월달 표지로 사용한 곳이기도 한데요. 유채꽃밭이 조성되어 있어 삼방산을 배경으로 유채꽃밭에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삼방산 유채꽃밭이 유명해지면서 주변에 여러 유채꽃밭이 조성되었는데요. 어느 곳이나 입장료는 천원으로 동일합니다. 유채꽃밭에 따라 별도로 포토존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으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시는 길에 들르기 좋은 여행지로는 산양큰옹곳이 있습니다. 산양큰옹곳은 기찻길 포토존으로 SNS상에서 유명해진 곳인데요. 산책로를 따라 백설공주의 집, 기찻길과 같은 여러 포토존을 조성해놓아 제주의 청정자연을 만끽하며 산책도 하고 예쁜 사진도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산양큰옹곳의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요. 1시간 전 입장 마감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6,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5,000원입니다. 소형견의 경우는 동반은 가능하나 목줄을 필수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엉덩물계곡입니다. 엉덩물계곡은 지형이 험준하여 동물들도 엉덩이를 들이밀어 볼일만 보고 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참 재밌죠? 2월 말에서 3월이면 이 엉덩물계곡으로 유채꽃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계곡 양쪽으로 메아꽃이 활짝 펴서 유채꽃과 함께 메아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엉덩물계곡 바로 옆에 위치한 히든클리프에서 묵었습니다. 히든클리프는 엉덩물계곡 바로 옆에 위치한 오성급 호텔로 인티미티불이 딸린 호텔인데요. 겨울에도 온수프를 운영하여 2월에도 따뜻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깊이도 긁지 않아서 일어나면 발이 땅에 닿습니다. 가격도 인피니티불이 있는 오성급 호텔치고는 20만원대로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7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운라이트라는 행사를 진행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성흑민속마을입니다. 성흑민속마을은 조선 세종 때 세워진 마을을 잘 보존해 놓은 곳인데요. 마을의 남문에 해당하는 정의연성 앞으로 유채꽃밭이 조성되어 있어 2월에서 3월에 방문하시면 예쁜 유채꽃밭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입장료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유채꽃밭과 함께 간단히 마을을 둘러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문을 배경으로 유채꽃을 보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성흑민속마을에 둘러보세요. 성흑민속마을과 같이 가기 좋은 여행지로는 차로 9분거리에 위치한 영주산이 있습니다. 영주산은 일출명소로 아름다움 찾아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면 여기서 일추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여유롭게 일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섭취코지입니다. 섭취코지는 제주 많은 사람이 많이 배출된 곳이라는 뜻을 제주도 방언입니다. 그만큼 이곳에서 뛰어난 인재가 많이 나왔었나봐요. 지금은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 역시 입장료는 따로 없어서 부담없이 구경할 수 있고요. 등성 가득 유채꽃이 피어있어 유채꽃을 보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저 멀리 성산일추몽도 보이네요. 원하면 말타기와 같은 체험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이 있는데요. 30분 이내는 천원, 그 외에는 삼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주 유채꽃 명소는 별방진입니다. 별방진은 구자읍에 위치한 조선시대에서 여진 군사시설입니다. 별방진 안쪽으로는 유채꽃이 심어져있어 유채꽃을 보기에 좋고요. 위에 오르면 하돌이의 풍경이 내려다보여 전망을 감상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돌담 위에 올라 사진을 찍으면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물론 아래서 찍어주는 사진도 잘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도 설경 명소를 소개해드릴게요. 강원도 대걸령과 속초 지역은 3월에도 폭설이 내리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눈이 오면 가기 좋은 2월 속초 여행지로는 카페 더 엠브로시아가 있습니다. 더 엠브로시아는 소노펠리체 델피노 리조트 동관 10층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오르면 바로 카페가 있고요. 그림같은 뷰가 눈앞으로 펼쳐집니다. 정면으로 눈 쌓인 울산 바위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차 가격은 만원 전후로 제법 가격이 나가는 편입니다. 저는 홍차를 주문하였습니다. 베티나리지 홍차 티백을 하나 넣어주네요. 이곳은 체크인 전인 3시 전에는 매우 혼잡할 수 있으니 이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엠브로시아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같이 가기 좋은 여행지로는 연금정이 있습니다. 더 엠브로시아에서 연금정까지는 차로 약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연금정은 제가 일전에 일출명소로 소개해드린 곳이기도 한데요. 눈 쌓인 풍경을 보니 또 새롭죠. 연금정에는 이렇게 두 개의 정자가 있어서 다양하게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금강산 화엄사입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진입이 통제될 수도 있습니다. 길이 미끄러울 것 같아 저는 입구에 차를 대고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문을 지나 화엄사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전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눈으로 유명한 호카이도를 다녀왔는데요. 호카이도에서 봤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입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눈 쌓인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보면 어느덧 금강산 화엄사에 도착합니다. 눈 쌓인 팔각전과 절의 모습이 멋있습니다. 금강산 화엄사는 울산바위가 모이는 성인대 코스의 시작점이기도 한데요.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아쉽게도 진입 통제 중이었습니다. 기회 되시는 분은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대관령 양떼목장입니다. 대관령은 폭설이 자주 내리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만큼 제설 작업도 빨리 되는 편입니다. 대관령 양떼목장에서는 아름다운 설원의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고 양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관령 양떼목장 운영시간은 동기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1시간 전 입장 마감입니다. 입장료는 대인 7천원, 소인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월에 놓치면 후회하는 여행지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꽃들이 피어나 갈 곳이 많습니다. 다음 여행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상 여행 크리에이터 모험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